나 자신도 없는 날 널 안을 욕심부리는 날 용서하게 빛나 하나만 약속할 거야 이 세상 끝까지 너 하나만 너만을 사랑할 수가 있다고 삶에 지쳐서기 힘들어질 때 기대어 울 누가 필요할 때 그때 내게와 가장 가까이 있어 내가 안아줄 거야 너무... 아직도 화났어? 매번 느끼는 거지만 넌 화낼 때가 정말 예뻐 당신 이쁘라고 화내는 거 아니야 내가 안아줄 거야 내가 안아줄 거야 내가 안아줄 거야 내가 안아줄 거야 고마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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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? 이 옷은 화장실 한번 갔다오는 게 노동이야 노동 야 담배 하나 줘보라 끊어 아휴 어쩜 이렇게 우린 돈이 없는 거냐 돈은 왜 갑자기 그래 아휴 그동안 돈 없이도 참 잘 살아왔었는데 아 민주시대에 그러냐? 아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아 죽겠네 그래갖고 여자들이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하나봐 어? 그냥 다 해줄 수 있잖아 너 왜 그래 인마 사람 약올리냐? 너 맘 먹으려면 꼬옥히 사람을 거기 긁어 왜 미경씨도 인마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 왜? 이현수 그 놈 자식이 이상하잖아 아휴 그 자식이다 아휴 진짜 세차하시게요 아휴 안녕하세요 야 미행은 없었겠지? 믿을만한 친구야? 아휴 야 뭐해 빨리 빨리 세차하는 친구야 세, 세, 세차할 거 없는데 아휴 알아보셨어요? 응? 어 내가, 내가 알아보려고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알아? 저 그때 그 담당 형사가 그 그 그 그 어 전, 전 남 전 남 신앙군 그 손에 있다고 그래갖고 그 내가 휴가까지 내가갖고 거기까지 갔다 오느라 늦었단 말이야 인마 내가 얼마나 열받는지 알아? 어? 그리고 돈, 돈대로 다 깨지고 알아내셨구나 결국 내가 그러실 줄 알았다니까 와 차 좋다 아저씨 형사 맞아요? 어? 형사 아저씨 자 저, 저, 저 야